일하우스, 노즈도르무, 갈라크론드, 신드라모사 요즘 대세죠? 갈라크론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시구알레인 신의 정량 가져가고요 정량 써볼게요 정량을 먼저 썼어야 됐네 1드, 2드, 체력 38남스입니다 1드, 3드, 체력 37남스입니다 1드, 3드, 체력 37남스입니다 얘는 가져가고 세고 르조스 사고요 세고, 릴롤 돌려서 써보겠습니다 오, 얼리케요 죽였죠? 3딜에 5딜, 알렉스트라자 체력 30남스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사고요 신의 정량 사고 영릉 써보겠습니다 내가 얼릴게요 1들에 3들에 5들 체력 32 남습니다 레벨업 하구요 누구는 영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든 종족이라고 버프 일단 주고요 뒤로를 돌려볼게요 되겠습니다 썩한 명인 여기서 체력을 많이 달아버리면 부담될텐데 4들에 5들에 8들 라카니스 체력 14 남습니다 그럼 명인을 거의 키울 수가 없잖아요 불이한 것 같아요 일단 음 임프를 써보자 과연 별로 좋은게 안나왔죠 이러면 레벨업 하구요 벌리고 벌리고 그리고 악마 간수 사갈게요 웬만하면 홀만할 것 같은데 가볼게요 질 수도 있고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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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딜에 3 딜에 6 딜에 9 딜 체력 23 남습니다 영능 한번 써보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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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력 24 남습니다 레벨업하구요 과감하게 뒤로를 돌려볼께요 음... 잇쏭? 네트페이커를 하나 더 산다 좋은 판단 아닌 것 같아 뒤로를 돌려볼께요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더 어어... 이겼쩌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더 어어... 이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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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라도 같이 죽겄네요 해치스 정말 있으면 좋던데 드려볼께요 아... 아... 엘리자 통합체 가져올께요 악마를 넣고 아르그스 팔아서 아... 드려를 한번만 더 돌려보자 자 적응하겠습니다 고발이 없는건 살짝 아쉬운데 이 정도면 잘나온것 같죠 드려를 돌려볼께요 야... 으르렁니가 죽이니까 버크가 장난아니네 하나... 둘... 깔끔하죠? 셋... 이러면 이겼지 야... 친구 아프게 맞겠는데 6딜에 9딜에 14딜 체령 육남쓰니다 세븐 으르를 돌려볼께요 텐 주석 bras 이쪽은 스토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 아... 죽겠다 너무 아프겠는데 10딜에 15딜 체력 8남 씁니다 라크한 이슈 정말 하나 한번 써볼까 돌려볼게요 죽을 확률이 많이 높죠 굿나 굿 많이 아픈데 그냥 슈팅 하나 정리가 되는데 슈팅 하나 별개로 지금 어... 어... 그러면 최소... 무슨거죠? 왼쪽? 이겼네요 3딜에 8딜 라크한 이슈 마무리 됩니다 여기서 패치스 까지 마무리가 되면 맞아 얘가 아까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볼게요 마디나나 마디나나 많이 늦었잖아요 성 한번 찾아 볼게요 그럼 독성으로 이기는 수 밖에 없 흰즈락 때문에 안 나왔네요 여기서? 잠깐만 이걸로 하나씩 정리해야되나? 이걸로 하나씩 정리해야되나? 줄게요 라디나를 좀 더 늦게 넣어야겠다 오오 10딜에 16딜에 19딜에 24딜 마무리 됩니다 빡 오오 뭐야 이걸 이겼다고? 오오 운이 좋았네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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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